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손지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5학년도 내년 대비 개념완성 강의에 대한 강의 안내,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강의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 강의를 만들 때 주안점을 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너무 어려워한다. 두 번째는 물리학을 어려워하지만 물리학을 선택한 이상 1등급을 받고 싶어한다. 이 두 가지 주안점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만족시켜드리는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첫 번째, 물리학을 어려워하니까 손지호 수업을 들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내가 노베이스라도 이 강의를 들으면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쉽게 설명을 해줘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쉬운 설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강의를 끝까지 완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1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다. 이 두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표지를 제가 띄워놨는데요. 작년에 제가 제 교재 표지가 안 예쁘다, 이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디자이너 선생님들께 표지를 맡겨봤거든요. 근데 N제 표지를 만들어주신 디자이너 분이 그 만든 표지가 제일 학생들이 예쁘다고 평가를 해주셔서 내년에는 그분께 모든 교재 디자인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기초, 개념, 필기노트 이렇게 나왔고요. 앞으로 순차적으로 기출이나 PST도 예쁘게 교재 표지 만들어 드릴게요. 표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도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물리 문제를 풀 때 물리 문제는 글로만 구성되어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항상 그래프나 그림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프 해석은 당연히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 해석뿐만 아니라 그림이 나왔을 때도 그림 분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림마다 역학에서 유형을 분석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각 단원이 시작하고 끝날 때 내가 이 단원에서 뭘 배웠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정리해 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물리 문제를 풀 때 1페이지, 2페이지에는 빅킬러라고 하는 개념을 묻는 쉬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빠짐없이 잘 챙길 수 있도록 빈칸과 OX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을 빠짐없이 체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상세한 해설을 수록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 혼자 풀고 끝내고 싶다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해설을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강의는 제가 칠판에 판서하는 것을 그대로 필기노트로 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교재를 보면 본교재와 필기노트가 있는데요. 이 필기노트 안에 제가 설명할 필기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올해는 싱크를 똑같이 맞춰가지고 칠판에 이거랑 똑같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작년 강의도 물론 좋았지만 올해 강의에서 더 좋아진 점은 필기를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체력을 좀 아끼고 스폰지처럼 그냥 편안하게 내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필기노트를 미리 제공하고 이거에 딱 맞춰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1, 2페이지에서는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3, 4페이지로 가면은 여러분들의 문제풀이 능력을 평가하는 중킬러 문항과 어려운 문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런 어려운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개념을 알면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문제풀이를 하는 툴을 정확하게 익혀야 돼요. 특히 여러 가지 툴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물리 문제를 풀 때는 화학이랑 물리가 좀 비슷한데요. 어떤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지 푸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개념만 듣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툴을 다 배워야 되는데 제가 올해는 이 PST라는 문제풀이 툴을 소개해드리는 강의를 다 완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이 PST 강의를 같이 병행하면은 개념 강의로는 1, 2페이지에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들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PST를 같이 병행하면서 여러분들이 3, 4페이지에 나오는 준킬러와 어려운 문제들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완전히 완성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기 전에 개념서와 워크북 개념으로 이 PST를 같이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여기 어드밴스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커리큘럼에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복습 가이드 영상이 또 제공될 건데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념을 묻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꼼꼼하게 잘 암기를 해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칠판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보통 문제풀이 위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암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넘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복습 영상에서 책을 펴놓고 여러분들처럼 책을 띄워놓고 어떤 거 어떤 거 외우세요.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거는 헷갈리니까 잘 구분하세요. 이런 식으로 복습 영상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복습 영상만 한번 쭉 봐도 여러분들이 한번 편안하게 복습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려운 문제에서 변별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PST 강의를 수강하시면 앞 페이지 1, 2페이지의 개념 문제와 3, 4페이지의 어려운 문제를 사실 그냥 두세 달 만에 금방 정복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끝났다면 어떻게 보면 단박의 1등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1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12월 달에 수능을 보잖아요. 그럼 실력이 이렇게 서서히 점차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겨울방학 때 개념서와 PST 바짝 해서 그냥 1, 2등급으로 확 올려버리고 이렇게 위쪽에서 서서히 이렇게 비행하다가 딱 1등급 찍고 끝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겨울방학 때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바짝 같이 저랑 공부하셔서 그냥 단박에 올려버리고 실력 올려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유지, 문제를 좀 풀면서 N제도 좀 풀어주고 PST 어드밴스도 좀 풀어주고 모의고사가 다가오면 모의고사 몇 주 남으면 실모도 좀 풀면서 감각 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우위에 서서 1년을 쭉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안내를 마쳤습니다. 사실 올해 굉장히 해드리고 싶은 게 많았는데 아무래도 첫 회다 보니까 제가 기본기에 좀 충실한 강의를 했어요. 내년도에는 제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들 또 PST에서 했던 여러 가지 복습 영상들 또 돌발적인 특강들 이런 것들을 계속 제공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고 즐겁게 저랑 수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1등급이 쉽게 나와? 이렇게 최종적인 목표에 좀 편안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안내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저는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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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